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또 각오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동남을 및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 국회 입성 거듭 축하드리고요 통상 국회의원들은 보면 금기 월내 금요일 날 내려와서 월요일 아침에 가시던데 요즘 이 의원님 일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기 월내가 원래는 맞죠 지역구 관리도 하고 국회에서 국정도 국정의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개원한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시스템에 좀 익숙해지고 그쪽의 정서를 좀 많이 알아야 돼서 아무래도 비중이 국회 쪽에 있고 그래도 휴일 날은 내려와서 지역구 민원도 보고 민원 현장도만 들려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서울 쪽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헌 의원님 같은 경우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여주어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의원님 정작 언제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을까요 공직생활을 할 때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봤지만 정작 저는 정치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행정에 굉장히 열심히 할 텐데 그 당시에 정치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공천받기 어렵고 합리적 구조가 아니다 전혀 뜻이 없다가 언제 제가 마음이 변했냐면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제가 근 5년을 했어요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고 광주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꼭 중요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아 이건 정치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하네 그때서 아 연꽃도 참 저런 더러운 물에서 피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입문을 하게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늦게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시아문화 추진단장을 하셨을 때 그때 초창기였잖아요 그래서 더 아마 정치력이 좀 요구됐던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 문제가 있고 법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법률이 전부 다 이제 정치력하고 관계가 되고 또 이게 국책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에 그때 2011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공직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출마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떨어지고 또 두 번째 떨어지고 그래서 세 번 만에 삼수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정치하신 분들 초창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가족들 반대가 많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저희 집에서는 아주 정치 안 했으면 했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좀 조용한 사람이고 가급적이면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타입인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평상시는 안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만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디 막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것은 안 해도 좋다 선거 기간만 도와주라 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병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초선이시지만 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셨고 또 초선 의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시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다른 의원에 비해서 남다른 무게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좀 다른 의원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늦게 출발해가지고 삼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보다는 제가 연장자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공직 생활을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광주시에서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그런 했던 많은 공직 경험들이 또 낙선해가지고 이제 또 바닥에서 여러 경험을 또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중량감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더 무거워요 그렇게 봐주는 시각들이 많아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 예정된 민주당 광주시당 의원장 경선이면 경선 선출하는 과정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제가 언론에다가는 여러 차례 밝혔었어요 시당 위원장의 뜻이 있다 그랬던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2년 뒤에 저희들이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또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큰 거를 놔두고 있는데 또 그리고 광주시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초선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힘을 서로 합쳐서 시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대선이나 지방선거에도 서로 협업을 해서 정말 잘 키워내자 그런 뜻이 있다 보니까 제가 뜻을 밝혔던 것이고 뭐 시당 위원장이 벼슬이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 돼서 뭔가 우리 광주 지역의 목소리도 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과 동시에 전체가 좀 억울해져서 국가적 과제도 해결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국회에서 하실 그 예정이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에서는 문화 관련 기대가 사실 이 의원님한테 많이 크거든요 근데 마침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상임위를 산자일을 1순위 2순위를 문체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자일을 광주 지역 의원들이 또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서로 나눠서 영역을 전부 갖기 분담을 하자 해서 제가 산자일 지망을 포기하고 산자일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이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부시장 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매듭을 짓자 그런 취지도 했는데 또 다른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그러면 이제 문체위에 또 문체위도 중요한 게 광주는 문화도시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순위를 문체위로 결정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제가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이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로 지난 국회에서 잘못 정해놓은 게 있어요 금년 말까지 해서 위탁을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 소속 기관에서 민간 위탁을 한다 그 말은 법인화가 돼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어요 아직 자립구조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어떤 지원과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면 국가기관이 돼야죠 그래서 그걸 연장하는 것 5년을 더 연장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런 법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장이 최근에 부임을 했는데 또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문화계도 그러고 지역문들도 실망하는 이유로는 영역합니다 지금 전당장이 이제 가급자리거든요 가급자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치면 1급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1급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민간도 지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제일 컸던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폄하가 됐어요 폄하가 되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누가 안 올라간다 심지어 문화부 내에서도 1급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진망을 해줘야 되는데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보통 한 3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여기를 오다 보니 직무들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상화 되려면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격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책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갔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니 식물 국회니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또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또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1대 국회는 저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에요 과반수로 훨씬 넘은 숫자지 않습니까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서 움직인다면 참 웬만한 일을 못할 게 없죠 그러나 소수당의 보호 또 협상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원구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판단의 기초는 그렇게 될 겁니다 과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왜 더불어민주당한테 177석을 밀어줬느냐 왜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초선 의원을 당선시켰느냐 이것은 정말 싸움질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원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참신한 사람이라도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초선이 많이 나온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21대 국회부터는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우리 현대사에서 의정사를 새로 쓰자 국회는 이런 곳이다 국민들의 실망을 주지 않는 국회로 가자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생각입니다 책임감도 무겁고 초선은 또 초선답게 열정을 가지고 좀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초선들이 서로 힘을 합차고 논의해서 연대를 하게 되면 그런 지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고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에게 각오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세계의 경제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살리고 키울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 비대면을 하면서도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그 한 축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한 축이라면 또 한 축은 디지털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 그걸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체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 축과 또 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주시면 이 나라 경제, 또 지역의 경제 발전, 또 주민의 안전 이런 걸 서로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이병훈 의원님이 갖고 있는 초심 늘 간직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